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얼른 들어가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월요일의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트레이드마크 손 흔들기.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이버 얼마까지 갈래? 이거 오늘 완벽하게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이버 얼마 갈지는 당연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렇게 하시고 네이버가 어떤 물류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한번 보면서 물류 시스템, 물류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커머스가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김 프로님을 잘 아시면 주말에 회를 많이 시켜먹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이번에 동네에서 시켜먹다가 실망하고 노량진에서 바로 시켰는데 가성비 엄청 짱이라며?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려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바로 회를 시켜먹었는데 이게 수산물이라는 게 배송을 받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노량진에다가 회를 시키면 무슨 집안 행사 같은 거 할 때 회를 시키면 보통 퀵서비스를 통해서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배송비만 한 15,000원에서 2만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시켜먹은 회 5만원짜리 사면서 15,000원 배송률이 좀 아깝잖아요. 아깝지.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시켜보니까 서울 전 지역이 5,000원에 배달이 됩니다. 네이버 통해서 시킨 거죠? 네. 서울 전 지역이요? 네. 그리고 오전 12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 저녁 먹을 때 와요. 거의 동네 배달하는 정도 수준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산시장에 종종 가는데 이게 수산물 살 때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가라는 표현. 시가. 맞아. 이거 내가 주문해도 되나? 그런데 움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플을 통해서 수산시장별로 수산물의 어떤 현재 가격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보고 있다가 수산시장별로 보고 있다가 굉장히 고급식 재료, 킹크랩 같은 거. 그런 게 킬로그램당 8만 원 하던 게 한 5만 원까지 내려간다. 이런 건 수산시장에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물론 3만 원짜리 광어 살라고 수산시장까지 가지는 않지만 이게 킹크랩 같은 게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수산시장에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발달인데 이게 사실 개별 상점들이 만약에 물건을 팔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개별 도매상들이 자기가 주문을 받고 이걸 포장을 하고 배송을 하고 이런 걸 했다면 이런 식의 저렴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량진이라는 수산시장 안에 여러 상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생기고 이런 물량들을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콜드체인을 통해서 물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하나 가면 안 되지만 여러 군데가 모이고 그렇죠. 거기서 물량을 환절히 확보하고 나면 그 물류체계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극결제 시스템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가 작은 생선보다는 큰 생선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대강어. 그런데 혼자 2인분을 먹으려면 이게 대강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강어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 사람에게 소분해서 팔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는 2인분만 시킬 거지만 대강어로 2인분 아니면 모듬으로 섞더라도 대강어, 대도미 이런 거를 2인분에 섞어서 먹을 수도 있게 돼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게가 한 500개 될 텐데 내가 그 일일이 가게를 지정하지 않는... 아니요. 가게 지정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플에 보면 가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 가게별로 모든 업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 개 선별된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메뉴들을 보면서 고를 수 있는 거고 후기를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 편입니까? 네이버 편이 아니고? 오늘 네이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일인지에 대한 어떤 사례로 하나 들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이게 물류라는 것이 내가 보내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거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배송을 하지 않아요. 허브앤스포크 전략이라고 해서 일종의 허브로 물량이 몰린 다음에 그 몰려있는 물량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한통문에서 뭘 주문하다 보면 인천에서 발송을 했는데 서울로 안 오고 이게 난데없는 옥천에 가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물류센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옥뮤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범유다의 삼각지대처럼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옥천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게 인천에서 서울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걸 왜 굳이 옥천으로 보냈다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오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옥천에 대한통문에 허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덜 돼 있다 보니까 택배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뮤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게 2018년에 곤지암 허브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곤지암 허브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메가 허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대고요. 수도권에서도 그만큼 가깝죠. 곤지암 금방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물류라는 거는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물류들이 어디에 몰려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걸 물류를 배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쿠팡은 왜 이렇게 배송이 빠른가라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류를 하면 판매자가 서브로 보냈다 허브로 보냈다 그다음에 서브로 보냈다가 소비자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자기 물건 자체를 확보를 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서브에서 허브로 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브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배송이 빠른 겁니다. 이게 쿠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류의 어떤 혁신적인 속도전인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쿠팡은 자기 창고에 그걸 다 보관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있는 거죠. 재고를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에게 굉장히 가격을 후려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부담은 쿠팡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가 지난주에 제가 쿠팡 관련한 밸류에이션 얘기하다가 네이버가 굉장히 특이한 물류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물류에서는 특이한 게 아닌데 우리 일반인들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해요. 그런데 물류 창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창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건 IT 플랫폼밖에 없는 건데 여기가 어떻게 물류 사업을 확실하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18일 날 애널리스트 데이를 열었어요. 지난주에. 네이버가? 네. 쿠팡 이후에 이게 타이밍을 맞춘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꽤 상세하게 자기네들의 물류 관련한 얘기들을 했어요. 네이버 쇼핑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인데 지난해 거래액이 28조 원에 달했고 점유율은 17.4%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5년까지 점유율 30% 이상, 지금의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거래액 28조 원이면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거래액을 2배 이상 높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쿠팡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해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한 20조 원 되는 물량을 한 5배 10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만 나오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박종대 의원님이 거래액이 얼마가 되는 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이버의 이 계획은 쿠팡하고 양립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쿠팡이 안 되든지 네이버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박살나는 게임이라는 거죠. 만약에 찢어진다는 거지? 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판매자 솔루션 강화, 다양한 구매 방식 지원, 멤버십을 통한 생태계 확대, 온 디맨드 풀필먼트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이버에서.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설명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핵심이에요. 다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너무 늦게 했다고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홍보 좀 하려고 남는 게 있다면 발칙한 경제 와서 들으시라는. 일단 판매자 솔루션인데요. 아까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별 상점들이 물건을 그렇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내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뭘 팔려고 하면 홈페이지 만들고 결제 시스템 갖추고 포장 배송해야 되고 광고 마케팅 해야 되고 이것도 반품 들어오면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별 상인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스토어는 그런 거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입점만 하세요. 그냥 물건 갖다가 하기만 하면 결제 시스템부터 배송부터 물건만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블로그를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걸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걸 판매자 솔루션이라는 건데 그만큼 네이버 쇼핑은 자기가 특별히 물건을 가서 떼어오거나 MD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블로그 열어놓듯이 그렇게 열어놔서 거기에 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카페인 14나 이렇게 대신 만들어주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로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야 지금 시즌에는 이게 유행인 것 같아. 봄에는 이런 물건이 잘 팔리는 것 같아. 야 지금 이거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넌 이거를 재고를 좀 더 쌓는 게 좋겠어. 이건 잘 안 팔리는 거 보니까 좀 줄이는 게 좋겠어. 이런 거까지 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게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개설된 업체 수가 42만 개고 거래액이 17조 원인데 여기에 판매자 수가 증가하고 매출 성장이 이어지면서 쇼핑 광고 매출이 53%가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데 돈을 받지는 않아요. 네이버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야 결제 서비스도 해주고 배송도 연결해주고 광고 마케팅도 해주는데 너무 좋죠.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여기네. 너무 좋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돈을 보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광고를 할 때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했을 때 광고를 하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요. 반팔티 이렇게 검색할 때 제일 위에 올려온 친구들. 그런 걸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이버라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검색 광고 뭐예요. 검색 광고 같은 거. 이런 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네이버는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커머스 회사와 네이버는 수익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회사는 자기네들 마켓에서 이용한 것의 10% 정도로 수수료로 가져가요. 그런데 네이버는 이런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있고 또 지급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네이버 페이로 하게 되는 건데 지급 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사실 상공인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더 보다 좀 싸죠. 네. 그거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어차피 하게 되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오픈마켓 시장이라든지 카드 결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판매자 솔루션. 나는 판매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검색 광고 시장과 페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검색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전체 검색의 80% 정도가 네이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 쇼핑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전체 검색의 30% 정도가 쇼핑 관련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도 여기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이게 고객들이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에 유입을 하게 되면 네이버는 가만히 그냥 검색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여기에 검색 광고 제휴가 돼 있는 업체들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쿠팡이에요. 쿠팡이 거기 가서 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쿠팡으로 들어갈 때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장사 다 하는 거고. 어차피 나도 지금 회원 수 많은데 굳이 네이버에 2%씩 띄워주면서 영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쿠팡이 뺐습니다. 야 검색하면 내 거 안 나오게 해. 그래요? 나 2% 안 낼래. 그랬다가 갑자기 거래액이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이래도 상장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도 그랬고 인터파크도 그랬고 들어왔다가 한 20, 30% 정도 거래액 날아가고 나면 다시 네이버로 입장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이버 갑이네.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게 참 이게 계륵 같은 존재인 거죠. 수수료를 뺏어가면서도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길 이용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사의 어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샐러드를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샐러들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도 내가 다 안아야 되고 배송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수수료만 10%를 가져가는 오픈마켓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거 다 해주고 2% 수수료 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서 판매하는 딴들이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긴 한데 뭐가 제일 재밌을까요? 두 개 더 해요.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다양한 구매 방식 지원. 이거 말 좀 애매하거든요. 다양한 구매 방식. 소비자가. 아까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팔잖아요. 거기에서 물류를 혹시 네이버가 뭘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물류 얘기를 할까요? 배달. 그러면 4번 물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그래도 안 사면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 쿠팡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알아뜨렸대. 네. 그게 4번입니다. 데이터 기반 온 디맨드 풀필먼트인데.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제가 케이스별로 해외 사례를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4번의 사례는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가 어떤 식으로 물류를 하고 있냐면. 지난달. 지난달 아니다. 중국의 택배사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류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하고도 다 제휴가 돼 있고. 중국 상위 택배사 5개의 모두 지분을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직접 물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택배사들하고의 제휴 관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물량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예전에 창고업이라고 하면 사실 공간임대업에 가까웠어요. 창고를 빌려주고 여기서 창고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 여기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창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을 딱 모집하는 게. 어떤 손님이 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주문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주문들을 플랫폼으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창고와 트럭 운전기사. 거기 하다못해 이륜으로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쪽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네이버로 다 몰려서 이런 메가 물류센터 구축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센터를 만들 겁니다. 이게 7월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네이버가 7월에. 이런 물류센터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게 네이버가 지금 물류를 대한통운이나 신세계랑 하는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죠. 상원 물류를 하고 있는 위키비라든지 두성컴퍼니. 콜드체인을 하고 있는 아워박스 같은 소규모 풀필먼트 회사들하고도 다 제휴가 돼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쫙 수집을 해서 콜드체인은 이쪽. 상원은 이쪽. 물류는 저쪽. 큰 물류는 멀리 가야 되는 건 대한통운. 신선식품은 이마트.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업체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이 자기 물류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류사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것들을 연결하고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식들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 장보기가 장보기에 이마트가 또 입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인이 자기가 물건을 팔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점 만들고 물류 챙기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통시장 상인 물건을 택배회사로 보내서 이걸 또 보내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누가 있었냐면 네이버가 배달대행업체의 불응이나 생각대로 이런데도 수백억을 투자했거든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듯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식재료를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송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이 허브 역할을 네이버가 하는 겁니다. 네이버가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면 거기에 입점해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거기다 올려놓아서 팔면 그 지역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불응이라든지 생각대로 이런 데가 그 콜을 받아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마트는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네 물리센터에 있는 거를 바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바로 가기도 하고 아마 물리비용도 훨씬 더 적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이버에 주문했을 때는 어디 생각대로 해서 시장에 갔다가 시장에서 다시 소비자까지 갖다 주는 거면 그 비용이 그렇게 싸지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배달의 민족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 네. 우리가 배달을 받을 때 지금은 너무나 배달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잘 인식을 못 하시는데 내가 어느 맛집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싶을 때 배달의 민족이 없었다면 거기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게가 직접 배달 종업원들이 있지 않으면? 네. 그리고 배달 종업원이라는 게 피자, 치킨, 짜장면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배달 대행을 하는 업체라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랑 제휴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네이버가 그 수많은 전통상인들하고도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이마트랑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지금 5번 글로벌 시장 진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물건을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다 물건을 팔고 싶을 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 통관을 다 챙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가 이번에 라인하고 손정희의 야후재팬하고 합병을 하면서 제트홀딩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커머스 회사를 상반기에 6월쯤에 런칭을 할 건데 한국에 입점한 스마트 업체들을 일본에다가 이걸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물류는 네이버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일본에 대강호 배달한다 이거죠? 대강호는 굳이 배달하지 않을 텐데 해외 직구와 역직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을 때 여기서 시장에서 제일 커진 데가 의류하고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류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어디냐 제일 다양한 곳이 어디냐 동대문이에요. 동대문에는 이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한 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류망이 갖춰져 있어요. 동대문에는. 이미? 네.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시간 관계에서 네이버의 ESG 프로그램 중에 프로젝트 꽃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건 꽃이 아니었다. 김춘수 씨 꽃에서 따온 말인데 네이버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옷을 꽃이라고 불러서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름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동대문은 한국 패션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려고 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를 하는 데는 수많은 주체들이 개입을 합니다. 이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네이버는 이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해서 그걸 다 해주겠다는 거고 동대문에서 옷만 잘 만들면 그 물건을 1차적으로 제트홀딩스와 함께 일본에서 팔아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라인의 플랫폼이 동대문에 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성공 사례가 펼쳐지면 이걸 해외로도 다 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금 42만의 여기가 SM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몰 미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얘기예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자기가 물건만 잘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은 그 물건만 소팅할 수 있으면 이거를 전 세계에 풀러주는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섭렵하는 네이버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네이버에서 얘기했던 거를 취재한 결과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물량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28조 원 정도. 지금 작년에 28조 원이었는데 이걸 25년까지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미래 그림을 어떻게 지금 네이버가 그려가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네이버 지금 네이버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요. 네이버가 그 이름은 인베스토데이... 애널리스토데이. 애널리스토데이 때 네이버가 향후에 풀필먼트 시스템을 어떻게 확대할 거다. 이런 거 얘기를 한 거를 상세하게 우리 권순우 기자가... 그때 거기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널리스트가 받았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참석하는 행사여서... 그런데 거기다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물류 체계를 좀 섞어드린 건데 이게 물류 얘기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보면 좋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발칙한 경제에서... 우린 드릴 때 화끈하게 드려요. 발칙한 경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발칙한 경제에서 또... 준비한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러니까요.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배송 시스템이 되죠. 발칙한 경제로 배달을 갑니다. 좋겠습니다. 아직 녹음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다정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연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